... ... 기가 막힌 것 같은데요? 아... 그... 한때 유명했던 그 모바일 게임 아니냐 BGM사태의 무한의 계단? 노트블로그로 나오나? 아 오르기가 오른쪽? 방향전환이 F ... 아 우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아하하하하하 컨너절만 들었어! ... ... 아 체력이 다 닿으면은 게임 오버지 아 헷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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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헷갈린다 다다다다다 안 돼! 아 떨어지는 것 까지 아 디테일한데? 진짜 모바일 게임의 그 무한의 계단이네 아아 아 그때의 감각 살아나는구만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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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어! 아! 아! 인식 안 됐어! 한 번 인식 안 됐어! 이거 우클릭 한 번 인식 안 됐음! 아이.. 제작자님이 1069개당 가셨네요? 이거 참을 수 없죠? 제가 바로 깨버릴게요. 우와.. 아! 또 인식 안 됐어! 이거 인식 안 돼! 한 번씩 인식 안 돼! 뭔가 한 번 먹히는데? 흐흐흐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다. 아! 이렇게 천천히 하면 뭔가 맛이 안 사는데! 아! 아! 이건 솔직히 어려웠다. 야! 이.. 이건 솔직히 어려웠다. 아! 근데 저거까지 해낼 줄 알아야 진정한 무한의 계단 고수인데 저거. 야! 아니 이렇게 해야.. 이렇게 해야 좀 맛이 사는데? 아! 역시 빨리 가니까 어렵구만. 와!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! 어! 어? 방금 패턴 뭔데? 저거. 흐흐흐흐흐흐흐흐 중간까지 올라간 게 용했다 방금. 와.. 저거.. 방금 저거 성공했으면 멋있었다 근데. 아.. 저런 걸 성공할 줄 알아야 진짜 멋있는 건데. 아.. 세레본을 할 수 있는데 저런 걸 성공해야. 무한의 계단.. 아! 또 인식 안 됐어 이거. 와.. 대박이야. 그냥 그 게임 하는 느낌이야 그냥. 그 게임 하는 거 같아 그냥. 난 지금 그 게임을 하고 있어 지금. 마imon prospect 2 아 체력이 점점 줄어드는게 보이는데? 얼마 빨리 줄.. 으허! 죽을 뻔 했어! 멈추지 마. 절대 멈춰선 안돼. 흐흑. 아 게이지 줄어드는거 살벌하네 안되지 안되지 날 막으려면 조금 더 어려운 패턴으로 와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어려워 아 폭탄이 떨어졌어 방금 방금 좀 고수 같았다 와 너무 어려워 와 그게 있어요 이거 무한에게 다 해본 사람들은 알아 저런거 어려운구나 그러잖아 되게 멋있게 하고 싶음 따 따 따 따 해서 클리어 하고 싶음 그러다 게임 오버 돼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코스처럼 하고 싶음 아 옛날에 그 2, 3천점은 그냥 갔는데 이거 마인크래프트라서 그래 반갑지 않 진흙호 지시 지시 찍찍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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프터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지만 400점으로 죽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400점 넘어서 부... 나는 좀 끝나게 좀 해주지 좀 뭐 잘 끝나고 떨어지든가 이번에 3,000점 가볼게요 1,000점이나 가라고 아 그래서 마플님 지금 침이 입에 고이시나요? 혹은 언제 삼키시나요? 아니면 머리가 간지럽거나 허벅지가 간지러우신가요? 눈은 안 깜빡이시고요 내 정지 왔어 아 아 그 도네이션 때문이야 갑자기 종술이 가려워졌잖아 머리 감아야 될 거 같애 반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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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кими 꿀꺽꿀꺽꿀꺽лект장 재밌었습니다 야 나 모바일로 했으면은 나 2000점 찍었어